조금 더 두꺼운 옷을 꺼내게 되는 계절입니다. 하룻밤 사이 확연하게 차가워진 공기에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설악산에는 올가을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날씨는 내일과 모레까지는 다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8도로 올가을 최저를 다시 한번 기록하겠고요.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중국 북부지방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파란 하늘이 맑게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해안과 영동지방 중심으로는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등으로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 변화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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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